이 노래는 조금의 넓처럼 꺼내먹어요 유현 JY Park 정용화 종현 종현 정용화 2015 Mnet Asian Music Awards 이번에는 남자 가수상 시상에 앞서 박부영 씨는 작품을 할 때 어떤 가수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으시나요? 저도 아무래도 남자 가수분들이 저의 감성을 자극하시는데요 후보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의 노래가 요즘 저의 감성을 자극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럼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15 Mnet Asian Music Awards 남자 가수상 박진영 씨 축하드립니다 박진영 씨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조금 전에 작곡가로서도 상을 하나 받았는데 가수로서도 또 받아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. 감사하고 일단 저희 회사 식구들 우기, 혜성이, 종로기, 변성호 부사장님 또 팀장님들, 사원들 다 동지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댄서들, 또 밴드, 스타일리스트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20년이 넘게 저를 성원해주신 팬분들 가수 박진영을 성원해주신 팬분들 진짜 감사드리고 또 16년 됐죠 제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후배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앞으로 더 성실하게 열심히 연습해서 댄스 가수의 수명이 짧지 않다는 건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